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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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이요? 깜짝 놀랬지? 세상에 얼굴도 이쁜 년이 목소리도 기가 막힌 해지라라고 봐봐요 몸매까지 끝내줘 아주 그냥 씻고 뺏겨놓고 떼껴놓으면 더 이쁜 해지라라고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랠 거네 제가요 사실은 저녁에 들어가면 싹 씻고 거울 앞에 딱 서봅니다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거울 속에 있는 고년이 얼마나 이쁜지 내가 깜짝깜짝 놀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절하네 기절해 내가 목욕탕을 못 가요 그래서 씨불로 목욕탕 한 번 갔다가 여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질 못해 너무 이쁜 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중탕을 못 가네 괜찮았어요? 한국 더 할까? 그래 한국 더 하자 자 우리 여러분들 항상 2015년도 수고노고 많으셨는데 사랑 중에 예쁜 사랑 그죠? 모난 사랑하지 마시고 둥글둥글 예쁜 사랑하시라고 요년이 조약돌 사랑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? 괜찮아요? 자 말 중에 정말이에요 주워 패는 거는 상처가 나면은 그냥 없어지지만 말로다가 그 사람 상처를 입히면요 여기 패켜 그러니까 말 한번 내뱉으면 정말 힘드네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예쁘게 하면 돈은 절대 안 들지만 상대방은 기분이 겁나게 좋아 맞죠? 그리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답니다 자 항상 예쁜 소리 칭찬 많이 하셔서 함께 더블더블 웃고 사는 그런 세상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 예쁜 사랑하세요 차려 겸